자 10번 보세요 일단은 지금 타이틀부터 우리가 좀 챙겨주면 되겠는데 어 요 빈칸에 들어갈 자리는 아 썸 하고 아들스가 되겠습니다 썸하고 아들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빈칸에 들어갈 거 뭐냐 아들스는 이렇게 아들스는 다른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비슷한 종류의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관광버스에 탄 다른 학생들은 무사했다 라는 문장 앞에서는 한 학생이나 몇몇 학생들은 무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하고 니 아들 이거는 이제 두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 썸하고 아들스 이거는 다섯개 이상을 나타낼 때 쓰인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과 뒤에는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또 아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앞에 나온 사람과 사물과 비슷한 의미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뭔 소리냐 자 예물을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a 한번 챙겨보니까 이 서울 도쿄 뉴욕 그리고 어 아들 다른 라즐 얼만 센터 보다 더 말하지 보다 더 큰 도시의 센터 는 에서는 콤마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좋아요 뭐 구사에 뭐예요 문장선분 좋아요 콤마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건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죠 맵매할까 이거 안되는 게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레벨입니다 지금 문장선분 구별 잘해야 돼요 이건 주어 절대 될 수 없다니까 앞에 지금 뭐로 시작해요 인으로 시작하더라 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 명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오케이 옥신에서 물었던 게 또 틀리네 앞에 있다고 주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서울과 도쿄와 뉴욕에서 그리고 다른 커다란 어 도시 센터에서 트라픽 이게 문장이 주어져 어 교통은 이더 시리스 파블럼 심각한 뭐다 문제 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어 그래서 얼만 뜻이 보다 예 도시 의 라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가지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번 한번 해볼까 엑 fer 에 일단 캐비닛 매번 뭐야 뭐 케이빗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우 될까 4 이거 캐비닛 뭐라고 하니까 장관 들이란 뜻인데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거는 앞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조금 그 프라미엄트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거죠. 중요한. 혹은 두드러진 걸쭈란 걸쭈란 혹은 유명한 이런거 가져오세요. 오케이. 됐죠? 다음. 다음. 어떤 지역은 강으로 뽑힌겁니다. 다른 지역은 가뭄을 가뭄을 적는다. 겨우 드라우틴 뜻이보다. 이건 또 날 것 같은데. 가뭄이란 뜻으로 챙겨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좀 더 가면 여기 이제 썸하고 아들쓰자. 그거 다시 한번 네모칸 네모칸 쳐놓고. 대조라고 다시 적어줍시다. 대조. 썸하고 아들쓰. 대조에요. 음. 그리고 이 드라우투 옆에다가 dry 써주세요. dry. dry. 이건 뭐다? 말은 건조한. 이 형용사용에서 명사용으로 드라우투가 됐다. 그렇게 되면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our 쌀사클럽 해지그룹's one for skill dancers and the other for neopights. neopights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바로 연결되죠? 뭐 때문에? one skill dancers, the other neopights. 이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네. 우리 쌀사 댄스클럽이 두 그룹이다. 네오 파헤치. 이거 어건으로 찡겨보면 네오 끊어보세요. 네오 뜻은 new라는 뜻입니다. new. 네오는 new라는 뜻. 그리고 파헤치는 nata라는 뜻이죠. 애기나타 보고. 크는 마이쿠죠? 오게. 네 ner 네 BE alte 다음엔 이 번역 일어버려주lic bien if you visit or try you have the choice of taking a vaccine or waiting for the next train or waiting for an hour there is no option. 음 엘차를 놓치면 핵시나 한 시간을 기다려서 다른 열차를 타야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이다. 선택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었고 F S 어떻게 하신들은 쉬고 있다. 기간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공춤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10도? 5 으 자 결국 써먹어 왔으니까 이래 키브가 뭐 액티브의 반대말이 1억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라 뜻으로 바로 내용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그 모였다 분출해 왔다 폭발한 아 그렇게 되면 되겠고 역시 이게 그 이럭트도 이에 끊어 보세요 2 2 이게 2 x 의 족 이역스 이역스는 뜻이 뭐예요 제외 제외 아 추가 추가 아우의 뜻까지 오죠 아우 아우 랩스까지 였습니다 아우 아 자 그리고 랍트도 저 보시면 알료 pt 브레이크 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밖으로 뭐 하나 아 깨지다 밖으로 깨지다 럽트가 브레이크니까 밖으로 깨지다는 뜻으로써 폭발하나 혹은 분출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 폭발하나 분출하다 그 다음 지휘가 볼께요 으 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른 것들은 좋지 않다. 네. 해롭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베네피셜. 베네피셜도 이거 아는 뜻이겠지만 BE, ANY까지 끊어 보세요. 베네. 베네가 뜻이 뭐예요? 카페베네. 이름이죠? 카페베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베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원뜻은 GOOD 이런 뜻입니다. 결국 카페베네는 좋은 카페.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베네는 GOOD 이란 뜻이고 FIC까지 끊어 보세요. 이거는 FIC. MAKE란 뜻이에요. 결론은 이게 뭐가 되냐? 좋게 만드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베네피셜이라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되는 혹은 유익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단에 단어 유치 연습 이게 쭉쭉 있는데 밑줄 친 단어의 반대말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이 본문에 있어요. 찾아서 한번 해 보시죠. 그치 squeez합니다. 좋을 것school 구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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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사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